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시장의 아픔을 간직한 분도 계시고 또 광복 70년이라고 하는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 추석을 보내면서는 역시 앞으로의 우리 희망의 백년을 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이런 말씀도 많이들 가져와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외국 가수들의 모창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볼지 모르겠지만 한 번 들어볼까요 외국 분들의 모창 어느 나라 누구 셀린디언이요 셀린디언 한번 해보세요 I'm afraid we'll be all right And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아 좋아요 좋아요 오늘 출연자석에서 난리 났다 그 다음에 빌딩히스탄이요 네 한 번요 시작 If I should stay I would only be your way And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아 좋아요 난 너도 멀리서 붙여오는 거 야옹니다 고맙습니다 저 정도만 왔으면 좋겠는데 우선 내가 잘 부르겠어 뭐가 뭔지 자 본인의 노래는 뭘까요 오늘? 오늘 부르실 노래는? 네 보여줄게요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네 보여주세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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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